그렇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명예장이랑 황지석이랑 다를 게 뭡니까? 같아. 괴물하고 싸우기 위해선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 바우펀드 이수동 씨의 검찰 쪽 내부자가 차장님이란 얘기가 사실입니까? 바우펀드 이수동과 찍은 사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. 사진이요? 부탁드린 구치소 건 처리됐습니까? 오늘 안에 정리될 건 사발의 조각. 선생님 보디가드 하던 건달 애들 다른 구치소로 이감 보내면 오다가 떨어졌어요. 돌아가는 분위기가 유상하니까 몸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